그 으 으 아 개발 센터쪽으로 발리 갑니다. 중개수 뒤로, 뒤로, 탑정, 넘어갑니다. 도망가는 롯데자이언츠, 캡틴의 폭격, 전진 후에 트롯 파워. 시즌 열다섯 번째 홈런입니다. 잠시구장의 가장 깊은 중앙펜스로 그것도 훌쭉 넘어갔거든요. 이건 굉장히 분위기를 두산이 가져갔었는데, 곧바로 다시 뺏어오는 롯데입니다. 다시 간격을 석점차 스코어 6대3입니다. 오늘 경기 역시 예상대로 투수들이 상당히 좋은데도. 박마이가 번뜩였습니다. 도망가는 두런포. 또 변화구를 때려서 정차를 맞추긴 했는데, 아마 저는 이게 담장을 때릴 정도로 봤는데, 넘어갔고. 사실, 보통은 타자는 치마 알잖아요. 정준 선수도 몰랐어요. 열심히 뛰었거든요, 처음에. 네.